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좌우할 주주총회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SM과 하이브가 표심을 잡기 위한 정면 대결에 나섰습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를 연 SM은 하이브가 인수하면 SM 아티스트는 뒤로 밀릴 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내일은 하이브가 기업 설명회를 열고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SM 경영진은 하이브가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SM 소속 아티스트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에 밀려날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아티스트에게 가장 유의미한 앨범 발매 시기가 연간 100회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SM 아티스트의 앨범 발매는 후순위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SM만의 색깔이 사라지면서 기업 가치도 떨어질 거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SM이 현 경영 체제를 유지하면 하이브가 제안한 공개 매수 가격 12만 원보다 주가가 더 높아질 거라 말했습니다.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SM의 주가 또한 12만 원을 넘어섰으며 앞으로 SM 3.0이 구현될 경우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일은 하이브가 기업 설명회를 엽니다. 하이브는 공개 매수 가격을 12만 원에서 더 올리진 않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하이브가 인수하기로 한 이수만 씨 지분은 14.8%로 공개 매수에 성공하지 못하면 자력으로 경영권을 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일반 주주들이 다음 달 SM 주주총회에서 어느 편을 들지가 경영권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